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차 당류저감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당류, 즉 설탕 섭취량을 오는 2020년까지 하루 섭취 연량의 10%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영국은 2018년까지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의 30개 주와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에 대해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류 섭취량을 억제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설탕이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설탕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하루 설탕 섭취량 공개월행이 50g인데요. 이것은 무게가 3g인 각설탕 17개 수준입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설탕 섭취를 하루 열량의 5%인 성인 기준 6티스푼 이하로 줄인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탕 섭취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권장하는 정도는 전체 열량 중에 총 당뇨 섭취로는 20% 이하, 그리고 첨가당으로는 10% 이하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WHO도 첨가당은 10% 이하로 하고 5% 이하로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 땡긴다, 당 당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나른한 오후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달콤한 디저트가 먹고 싶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당 섭취량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2013년 기준 가공식품을 통한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에 44.7g으로 총 열량의 8.9% 수준입니다. 당뇨 섭취량은 아직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보다는 낮지만 증가 추세입니다. 총 열량 대비 가공식품 당뇨 섭취량 비율은 2010년에 7.6%에서 2011년에 7.7%, 2012년에 8.1%, 2013년에 8.9%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대라든가 20대의 당뇨 섭취량은 이미 WHO의 권고기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의 섭취량 증가는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 국민 전체의 섭취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당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당, 나쁜 당, 자연당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의 종류에는 단순당과 일단 복합당이 있습니다. 단순당은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포도당, 과당 또는 설탕 등을 말하는데요. 단맛이 나고 빠르게 소화와 흡수되는 게 특징입니다. 설탕이라든가 꿀, 물엿, 시럽, 조청, 과일 및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이 많습니다. 한편 복합당은 단순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로 천천히 소화와 흡수되게 됩니다. 단순당에 비해서 섬유소와 같은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가 많은데요. 밥이라든가 빵,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현미, 채소류에 많습니다. 단순당은 섭취에 바로 혈당을 올리는 반면에 복합당은 바로 올리지 않고 소화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당을 좋은당, 또 복합당을 나쁜당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연당은 첨가당과 부품되는 과일이라든가 곡류, 채소에 포함된 당을 뜻합니다. 첨가당에는 설탕이라든가 시럽, 물엿, 과즙, 농축액 등이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상태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데요. 곡류라든가 과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간을 거치면서 체내 흡수되기 위해서 잘게 분해되는데 이렇게 분해는 산물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과당은 주로 과일에 많고 체내에 소화와 흡수되기 위해서 잘게 분해된 단당류를 뜻합니다. 네, 설탕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좋지 않은지 잘 모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당은 열량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요. 과당이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라든가 또 고중성 지방 혈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탕, 과일, 꿀 등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단순당인데요. 단순당은 다른 영양소는 없고 열량만 내며 또 혈당을 상승시킬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후식, 케이크라든가 아이스크림, 쿠키 같은 것들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탕이 당뇨병 발생을 유발하는 기전은 분명하진 않지만 당뇨병 환자에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당이 혈액 내로 너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즉,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섭취가 늘어나게 되면 당뇨병이 악화되고 또 당뇨합병증도 오게 됩니다. 또한 소정에서 흡수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높은 농도로 장내에 존재하게 되면 삼투합작용으로 인해서 대장 내 수분이 증가해서 복부 팽만감이라든가 가스과다 등의 증상이라든가 또 설사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커피라든가 음료수, 과자, 빵, 탄산음료,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한 캔에는 설탕이 아홉 작은술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일종의 간식에 해당되는데요. 음료수의 하루 총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연량이 산출됩니다. 설탕이나 크림이 든 커피를 하루에 다섯 또 여섯 잔 정도 마신다면 하루에 밥 한 공기 이상을 더 드시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생수를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차로는 설탕이나 크림이 첨가되지 않은 입차류인 녹차, 홍차, 허브티나 보리차, 둥글레차, 결명차차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당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설탕, 꿀, 잼, 과당 같은 단순당을 주의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보다는 단백질이라든가 채수를 함께 섭취하는 균형 식사가 좋습니다. 복합당 중에서도 도정된 식품보다는 작곡이라든가 통밀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과일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를 기준으로 하루 한 개 정도 먹는 것을 바람직합니다. 커피나 차에 타는 설탕이라든가 시럽, 또 빵에 발려먹는 잼을 주려 합니다. 작곡밥이라든가 호밀빵, 고구마, 감자 등에 있는 복합당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설탕을 아예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저당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는 사카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꿀 같은 경우는 과당이라는 단당류로 구성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과당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설탕과 마찬가지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올리고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은 설탕의 4분의 1 정도로 적고 체내 흡수가 느린 편입니다. 그러나 단맛의 정도가 설탕보다 덜하기 때문에 과다 사용의 우려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인공감미로는 열량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지만 단맛 강도가 설탕의 수백 배에 달하므로 소량으로도 단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식사 준비라든가 또는 커피나 홍차 등의 차에 단맛을 낼 때 설탕 대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감미로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맛을 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카린이라든가 아스파탐 같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탐은 가정에 조리할 때 설탕 대신 감미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파탐은 가열하게 되면 단맛을 잃고 쌉쌀한 맛을 내므로 케이크를 굽는 등에 가열하는 조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조리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자일리토르 같은 단알콜을 설탕 대용의 감미류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설탕보다 혈당을 서서히 올리지만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열량을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